네, 광민정 선수 등장하고 있습니다. 코치는 신혜숙 16살이 됐습니다. 음악은 오리엔탈 특급 살인사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. 음악은 오리지널 삶으로 자세히 흔들림은 없고요. 자세히 흔들림은 없고요. 자세히 흔들림은 없고요. 두 번의 메리에이션 포지션까지. 일단 다리가 깊기 때문에 비엘만 자세가 아주 아름답죠. 네. 굉장히 침착합니다. 마지막. 여기서. 아 대견해요. 네. 시니어 무대. 데뷔 무대였죠. 그렇습니다. 올림픽 전에 한번 이렇게 데뷔 무대를 가졌는데요. 액셀 점프하고 트리플 살포 점프는 보통 때 같이 해보자. 그리고 이 러지는 긴장이 됐지만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뛰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겼다고 하는데요. 시네스 코치의 모습도 보이고요. 레벨 4를 받은 또 스파이럴. 네. 뭐 팔과 다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하나하나 굉장히 삼세하고 아름답습니다. 아 비엘만 스핀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. 네.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게 이 추천한 선수 중에서 이 기술 점수가 최고라는 점이죠. 그렇죠. 38명의 선수들 중에서 단연 최고였으니까요. 그렇습니다. 8가지의 요소가 실수 없이 한 유일한 선수고요. 올림픽 참가전에 이 대회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도 참 다행이죠. 여러모로 리틀 김연아라는 별명이 참 어울립니다. 23.68로 퍼스널 베스트를 몇 점이나 대신을 한 건가요? 아, 6.71점이나 올렸습니다. 이제 올림픽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마 더 많은 표현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연습한 것보다 몇 배로 더 효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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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